두 농부의 손에 의해 잘 가꿔진 아담한 농원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충주시 대수원면 탄용리, 괴산군과의 접경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약경사지형의 계획관리지역이네요. 전 천평으로 아로니아를 비롯한 각종 유실수가 천지빼깔입니다. 인버터가 설치된 농막과 각종 영농자재와 기계를 포함하고요. 전원주택이나 체류형 쉼터용지로 딱인 미니 유실수 농원이네요. 관리가 너무 이쁘게 잘된 미니 농원이 고정매매가는 1억 3천 5백만원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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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